네, 당신 영화 너무 사랑해. 이번에 또 영화제, 국제영화제에서 상을 받은 배우 김민희 씨 소식이고요. 이번 주 목요일쯤에 30억 원의 위자료 소송의 결과가 나올 걸로 보입니다. 과연 누가 웃게 될지 이 두 가지 주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배우 김민희 씨가 스위스에서 열린 제77회 로카르노 국제영화제에서 홍상수 감독의 영화 수유천으로 국제 경쟁 부문 최우수 연기상을 받은 장면부터 보고 오시죠. 로카르노와 듀어리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길게 찍고 싶었는데 5일이 너무 짧았습니다. 그 짧은 시간이 너무 행복했고 이렇게 아름다운 영화 만들어주신 홍상수 감독님. 저는 당신의 영화를 너무 사랑합니다. 함께 작업하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들 행복하세요. 양 변호사님. 홍상수 감독님 당신의 영화를 너무 사랑합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두 사람이 연인관계인 거죠? 그렇죠. 두 사람은 2017년 밤에 해변에서 혼자로 같이 수상을 하기도 했고요. 2018년 정도에 공식적으로 연인관계임을 선언하기도 했습니다. 벌써 9년이나 됐네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당시 두 사람이 영화를 함께 촬영을 하면서 이렇게 연인관계로 발전을 했고 그런데 당시에 나이차뿐만 아니라 홍상수 감독이 결혼을, 생활을 유지하고 있던 중에 이런 연인사이다라는 뉴스가 나와서 굉장히 화제를 모으기도 했고요. 이렇게 연인임을 공식화한 이후에는 작품활동을 꾸준히 계속해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홍상수 감독의 영화를 촬영을 해서 김민희 씨가 수상, 그러니까 여배우로서 이렇게 최우수 연기상을 수상한 것만 3번에 달하고요. 지금 화면에 보면 홍상수 감독 작품에만 출연을 한다고 하네요. 그렇습니다. 다른 작품활동을 일절하지 않고 홍상수 감독의 영화에만 출연을 하고 본인이 실제로 제작실장으로도 참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꼭 배우가 아니더라도 제작실장으로서 홍상수 감독이 어떠한 상을 탄다라든지 수상을 한다라든지 이런 데 늘 동행을 하기 때문에 해외에서는 많이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해외에서는 작품성을 가지고 선정, 상을 주기 때문에 굉장히 작품성이 뛰어나고 홍상수 감독 그만의 또 어떤 작품 세계가 있기 때문에 해외에서는 많이 호평을 받는 것 같아요. 국내에서는 개봉해서 손님들이, 관객들이 많이 들었다는 얘기는 크게 듣지는 못했습니다만 해외 영화제에서 주로 인정을 받고 있는 그런 소식인데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2017년 이후에 홍상수 감독의 영화에만 출연하고 있죠. 그래서 과거 두 사람의 관계를 언급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들어보시겠습니다. 저희는 만남을 귀하게 여기고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진심을 다해서 만나고 사랑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저 상을 받고 나서 김민희 씨가 저렇게 옆에 기대서 친근감을 드러내고 있는데 연인관계니까 그럴 수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홍상수 감독은 결혼 생활을 유지하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 만약에 그렇다면 저런 관계가 혹시 법적으로 이런 문제는 없는 겁니까? 법적으로는 사실은 인정받을 수 없는, 두 사람이 연인관계임을 선언을 하기는 했지만 법적으로는 홍상수 감독은 부인과 아직 부부 생활을 이어오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법적으로 다른 사람과 부부인 사이인 거죠. 실제로 홍상수 감독이 김민희 씨와의 연애 사실을 밝힌 이후에 이혼을 하기 위해서 여러 차례 소송을 제기하고 시도를 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유책주의를 채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유책 배우자가 이혼 소송을 제기를 하는 경우 기각이 되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홍상수 감독의 부인의 입장에서는 이혼을 원치 않는다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보니까 사실상 이혼을 아직까지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법적으로는 인정받기는 좀 어려운 관계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홍상수 감독이나 김민희 씨나 대감독이고 대배우인데 어떤 이런 사생활의 논란이 겹치면서 그 작품성이나 그 연기력을 인정받지 못하는 게 팬들, 관객들 입장에서는 조금 아쉬울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